자 그래서 읽어볼까? 호스 그렇지 신난다 하나, 넷, 둘, 셋 그래서 하나씩 아니 잠깐만 배눌로 쳤어 오우 오? 아닌데 그렇지 오우 스스 합쳐서 호스 그렇지 오우는 오우, 오, 아, 어 오우, 오, 아, 어 중에서 오우가 된 이유는 이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같이 놀자 네 이름 뭐 네 이름은 오우야 그렇지 뜻은 호스 물 뿌리스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소리 호스 쓰기 H-O-S-E 소리 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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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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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포즈 포즈 하나씩 F-O-O-Z 합쳐서 포즈 뜻은 포스 자세 그렇지 포즈 좋다 할 때 포즈죠 자세 포즈 오케이 자세 포즈 P-O-S-E 그렇지 S는 스스 중에서 스스 가 됐죠 포즈 포즈 오케이 계속해서 호우 호우 하나, 넷, 하나, 셋, 하나씩 흐 흐 오우 으 소리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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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구덩이 구덩이 구멍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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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넷, 하나, 셋, 하나씩 크 오우 는 넷, 합쳐서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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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기 ozone rostone 합쳐서 stone 쓴 projekt 전 inspiration stone 계속해서 소리 하나씩 합쳐서 뜻은 막대기 막대기 특이 소리 계속해서 소리 그렇지 PH는 O는 O N은 합쳐서 PH 뜻은 전화기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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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E PH가 F랑 똑같으면 무슨 소리 낸다? 그렇지 F OK 계속해서 소리 RO 하나씩 R O U 합쳐서 RO RO 뜻은 역할 역할 RO RO 쓰기 R O L E 소리 RO OK 계속해서 소리 MO 하나씩 MO O O U 합쳐서 MO O는 O O A O 그냥 막 탁탁탁 바로 답이 나오는구나 MO 두더지 두더지 MO MO M O L E 소리 MO MO Very Good 계속해서 nose 오, 훌륭합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합쳐서 그래서 뜻은 쓰기 와우, 엄청 빨라 계속해서 소리 바로 같습니다. 소리로우스, 장미, 장미, 로우스 퍼펙트 쓰기도 잘해주세요. 엑셀런트 땡